미니언이 이렇게 양쪽에 모여있잖아요 미니언이 안 보고 봐 안 보여요 위에서 소리 나는데? 위에서 내려올라나? 뚫고 아 저 못 막았네 여기 뚫고 놀라나? 어디 막은거야? 저쪽 조심해야 될 것 같은데요 아 갱클린도 여기 안에 있었네 여기 서서 삐용삐용 하는 소리 들리면 여기 벽 뚫어버리면 돼 어 뭐야 이거 위에서 계속 발소리나요 누가 위에서 줄 타고 내려오래? A쪽 위에 하나 안 막아가지고 C4 붙이고 올 수도 있어 네네 그럴 것 같아요 느낌 서바바이트 여기 뚫으라 아 계단 쪽이 한 명 계단 쪽이 한 명 1층 사무실 복도 쪽으로 계단 쪽 2층에서 아 거기 두 명이나 있어 두 명 그 누구였냐면은 블리츠랑 지금 1층 계단에서 내려가는 애가 저기 블리츠랑 아이큐 갱클린 보고 있는 쪽 보면 되자 갱클린 쪽이야 내 쪽 아니야? 아니야 이스터림 쪽일걸? 아 오케이 정문 쪽 계단이라니까 중간 계단 오케이 오케이 어 아 저 깨졌구나 어디 위에? 어 위에서 왔네 위에서 왔어 닥터 가고 있어요 가고 있어요 가고 있어요 가고 있어요 아 잠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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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갱클린 30스톱 아 닥터 살려 닥터 살려 그렇지 피가 더 많이 치니까 한 번 한 번 더 옵니다 조심하시고요 끝났고 아 어디야 아 정신이야 아니 C4 뭐야 나 뭐야 아 C4 우리 제거한 거구나 닥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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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블리츠 왔다 블리츠야 블리츠 뺏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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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이구 내 뒤쪽으로 온다 와 아 까비 까비 야 방패야 저렇게 쎄? 아 이거 방패 찢겠었네 어쩐지 잘 꼽히잖아 권총이 그러네 끝장 냅시다 이제 끝장 쫌 냅시다 끝장 쫌 그윳 쉬어었쏭 Hoodys decided 신나게 던져줘야겠네 응 mà 위가 나 será pigeons 지вероже인 bombe 에이 이런 컨셉사 chapters 구석 Bobby 그렇죠 이겨야죠 파이팅 파이팅 역전? 아까 우리 있는 데는 아니에요 어? 1층인 것 같은데? 아닌데? 1층 아닌가? 어디지? 지하 지하 이 써진 그라즈 괜찮겠어요 뭐 상관없어요 아 저기있네 제모가 역시 25점 나이스 게이들 게이들 나 엉뚱한거 샀다 가만히 있어봐 어 어 잠깐만 그 문 바로 왼쪽 와 내가 보기 정말 잘했네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성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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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데려 보세요 아직 있는지 볼게요 없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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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빠졌어 빠졌어 빠졌네 아 아 리얼틀 떴었는데 어디 2층에서 놀고 있을 것 같은데 내가 폭탄이었네 테르밋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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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가도 되겠다 철판 깔래? 여기 위에꺼? 요거 연막 있어요 이스터디님? 연막 없어요 아 없어요? 네 성강은 두개있어요 가자 가고 딴 데로 가 내가 일로 갈게 카메라 컷 아 창고 로우스트님 싶어요 지금 지금 저 혼자 멀리 돌아왔는데 안 돼 안 돼 내가 로우스트님 쪽으로 가야겠다 난 난 신경 안 써도 돼 아 아 죽으실 뻔했네 지하에 있어요? 아니 그 잼어 있어가지고 드론 한번 갱클링 보자 아 드론이 얼마조까 지금 아 A 무늬에 C4가 있네 우와 나 여왜나 f f f f 여기 c4 있어요 여기 어디 어디 요 위에 위에 로스트님 c4 저래요 오케이 다 따라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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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봐 따라와 봐 연막이든 폭탄이든 있는 사람 있어? 저 수류탄 난 성강 오케이 수류탄 오케이 미쳤네 어 오케이 거기 던지라고요?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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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무도 내려오지마 아무도 내려오지마 오케이 오케이 내가 설치하고 여기서 죽을게 형 위에서 위 위에서 지켜줘 형 설치하고 형 거기서 죽어 형 잘가아 야 우리 지키긴 개좋아 내가 여기서 막을게 형 잘가 제가 여기 문 들어오는 걸 볼게요 야 진짜 독립운동 했다 희생정신 개오졌다 진짜로 하나 부상 2층에서 오는 것도 오케이 하나 부상 2층에서 제가 볼게요 하나 빠이 어 웬일이야 웬일이야 나 그리로 가냐? 그러게 어 나이스다 죽였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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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사내? 라스트 어디야? 나이스 와 개일드 와 줄였다 안 줄였다 와 1인사 착한 사람은 어 저번에 보상 받네 아무도 안 죽었어 아무도 와 대박이다 와 나 이거 내가 분명히 한 번 죽을 줄 알았는데 지렸네 와 전원생존 쟤네들도 우리가 위에서 볼 걸 알았나 봐 어 느낌이 맞겠지 이게 바로 보셋셈치 하하하하 진짜 보셋셈치 아 설치 지렸어 하하하하 야 어떻게 저런 생각을 하셨대 와 한판 더? 막판? 막판? 리얼 핵막 비행기에서 또 역사 하나 쓰겠네 비행기에서 무조건 방패야 흑역사각인가 비행기에서 무조건 방패 하하 설레지러 가야겠다 강남은 그냥 벽개고 고세설 재야겠다 여기도 어 나 이번주에 풀스 올 줄 알았는데 아직까지 안왔어 다음주에 오겠다 풀스 언제 샀는데? 23일날 12월 23일날 근데 아직도 안와? 이게..어 다 다음주에 오겠다 어 다 다음주에 오겠다 이게 그거 뭐지 33만원 밖에 안왔는데 2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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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루에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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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루에 매장에 10대씩 밖에 안들어와 아 그래가지고 계속 밀려가지고 주문이 여기 이사님 세상 아니에요 이거 어 어 누구 나 한번 어 누구 나 한번 어 누구 나 한번? 어 마모나 거기 숨을게 누구 나 한번? 여기 딱이야 여기 딱 누구 나 한번? 누구 나 한번? 누구 나 한번? 어 반대편 갑니다 나 깽클이 따라가야지 딱 B가자 이거 딱 바로 있는데 이거 올라가 올라가 깽클 아 엉덩이 좀 내가 멈출수록 못 올라오는구나 아 미친다 내껄인지 알았네 뭐지 이 상황은? 어그 가만히 계십시오 가만히 계십시오 제가 드론 갑니다 오케이 스모커가 방울 꼈어요 어헝 알았다 오케이 오케이 자 지금 스모커 때문에 안 보입니다 잠시만요 돌다운 들어갔을 때 계단 위에 있는 것 같아 계단 위에 어 내가 밑에 볼게 계단 위에 올라가서 왼쪽 계단 위에 올라가서 왼쪽 계단 위에 올라가서 왼쪽 계단 위에 있다 계단 위에 있어 지금 응 잠깐만 난 폭탄이네 난 폭탄이니까 도망간다 예스 하나 잡았다 어 나이스 어 뭐야 한 명밖에 없는데 얘밖에 없는데 어 뭐야 이걸 왜 나이스 아 나이스 와 나 비행기 관광하는데 끝났네 와 내가 죽을 각이 아니었는데 이거는 진짜 그래 이제 난 먹으면 되는 시점이었는데 아 왠지 저기 타창 가 있을 것 같더라 느낌이 왜 이렇게 금방 끝났냐 그러니까 쟤네들 진짜 리얼 금방 끝났어 내가 못한 건 아닌데 난 광화가 다 끝나는데 아 점령지 아니 폭탄을 못 봤어 아 그러네 나 1층 뛰어다니니까 끝나던데 진짜 열심히 뛰어다니 한참 가켄 안 가면 우리팀은 늦게늦게 아마 먹을게 없어 이게 진짜 있잖아 진짜 방어도 무슨 급식 시간이야 진짜 리얼 다 뛰어다니 이 전에 이불을 먼저 갖다다야돼 아 지하네요 여기야 왜 앞에 뭐야 여기야 갑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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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여기 나쁘지 않은데 왜 지하 좋아 지하 좋아 B는 여기 있는데 A가 앞에 있어 아 A가 앞에 있는게 문제네 어 B는 문제가 없는데 A가 위험하겠는데 그러면은 대체로 좀 전진배치하시다 A가 좀 위험할 수도 있습니까 와 여기 바로 들어오면 끝인데 그니까 지금 아까 우리 급으로 위험해 지금 응 여기 철판 한게 모질라엄 저 철판 다 썼어요 어 다 썼어요 위에 칠거 제가 철판 가겠습니다 제가 칠거야 오케이 하나 컷 드론 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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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철판 왜 이렇게 비어 근데 B는 철판 칠 필요가 없지 솔직히 근데 근데 A는 칠 데가 없어 어차피 나이스 샷 어 뭐야 나이스 샷 나이스 샷 지렸구요 뭐하는 듯이야 남겨놔 어이도 없어졌어 아니 이제 로스트님 쪽으로 올 것 같아 로스트님 쪽 이 쪽 안 들어갔어 안 들어갔어 이봐 누나 먹어 남가먹자고 어 이쪽에 손이 난다 누나 먹어 형 아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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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로스트님 쪽 로스트님 쪽 가 가 가 가 가 가 아니다 이따 하면 안 되겠다 로스트님 쪽 없어 없어 딴 데 가 나 여기 있어요 나 여기 있어요 미친 밖에서 뛰어다니고 있어 미친 밖에서 뛰어다니고 있어 미친 야 나 저 옆에 비행기 가볼게 아니 저 형 미쳤어 저거 자기가 뜯고 걔가 뜯고 나 맞았어 잠깐만 어 잘가 잠깐만 미친 잠깐만 야 일로 넘어가니까 나 사망하네 그냥 쏘고 죽어 그럴거면 나 쏘는줄 모르겠어 그냥 쏘고 죽으라고 그정도면 한명은 방패야 방패여서 아마 사거리 얼마 안될거고 어 나 또 맞았어 걔가 뜯고 나 자꾸 맞아 미친 뭐하는거야 나 어디서 왜 걸렸어 방금 쟤들이 어 왜이래 어 왜이래 어 나 왜이래 왜이래 어 어 아니 풀렸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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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아니야 내 때문이야 내 때문이야 나 때문 아니야 형 때문이야 나 살고있어 나 버리지마 아니 이 게임에서 뭐 마라톤 하고 있어 나 살았어 나갔어 근데 이거 그라지는 있는거야? 그라지 없어 어 그러게 내가 안 죽은거 보면 그라지 없어 그렇겠지 그라지가 찐따라면? 있는데 찐따라면? 뭐.. 뭐.. 뭐가 생각하지 못했어 아아 나있는데 어? 캐러믹이네 아아 그러네 조졌네 3층이에요? 아 저기 저기가 근데가 어디지? 2층이죠 아 얘네 레일을 놔두고 다른데 가는구나 진짜 플레이스타일 환상적이다 어... 여기 이거 하나? 어 B쪽 위험하네 B쪽 위험해 저거 방금 찍은거 저거다 저거 뭐야 방패 블리츠 블리츠 나는 낫다니까 어? 운전석 쪽에 누구야? 나 아 형이야? 어 어딨지 여긴데? 저기 아니야? 같이 다니는거 같은데 거기 거기 방패 아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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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네들 진짜 헷갈린다 이거 헷갈려 진짜 내가 앞에서 막 도망갈게 이거 알류앤이 누구냐고 개쌍욕 할거다 진짜 벌써 배치야 쟤네 이번에 100% 한 명 좀 나온다 진짜 쟤네 헷갈리네 어 나오는 애들 그냥 마무리 해버려 나 또 거 개 또 앞쪽이면 또 거 가서 타창 가서 죽여버려 비행기는 방어가 재밌으니까 아까 룬형 뛰어다닐 때 그 무슨 월드컵에 무슨 빨개 벗고 누드로 난입한 사람이잖아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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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나 그거 좀 넘어가니까 10초 뒤에 자동 사망 나오더라 아 그래요? 페로이스에서 나 많이 보던 거 형같은 또 싸이콜을 또 대처해놨네 또 게임에서 웬만한 게임은 다 그러지 옛날 게임은 아예 막아버렸는데 요즘 게임은 터넌 대신에 이제 어 그렇게 두께 해놨 아 그렇구나 3층 같은데? 2층 2층 앞에 2층 앞에 총알 다 썼어? 총알 다 썼어? 총알 다 썼어? 아까 똑같은데 아까 똑같은거 아까 똑같은거 총알 다 쓸 때까지 맞추질 못해? 오케이 오케이 꿀좀 빨께요 꿀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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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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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아이 형 때문에 지금 다 만들었잖아 지금년들 쟤 팀길하고 3명 나가버렸어 쟤애들 나 맨탈 나갔다고 지금 저 얼마나 불쌍하냐 아 내가 총에 가슴에 칼박아줘야 되는데 안녕 어 뭐야 근데 나 어디다 설치 정기조심 정기조심 설치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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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냥 근데 비도 비였는데 얘네들 뭐하는거야? 얘네들 이상한.. 오 뭐야 왔네 왔어 왔어 제가 뚫었어요 제가 아 이걸 이걸 지금 쥘 수가 없는 상황인데 이거는? 있긴 해 얘네들? 3층에 이거 3층 3층 아 오케이 위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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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후루룩 아 여기 있어야겠다 여기 tak 오는 순간 바로 머리 루 Teacher 조심해라 형 머리 맞는다 알 그 거기 하지마 거기 하지마 에휴 나 진짜 아 ensue useigo 최강삽이다 3 저승사 잡아자고 아 내꺼를 못 보네 내꺼 장난 아니었는데 저게 진짜 질이었는데 겁나 뛰어서 칼로 썰어버렸어 나 총알 빠지면서 칼로 죽였어 저승사 잡아자고 아 지렸다 오늘 상대하는 애들 멘탈 다 날렸다 다 나갔어 다 나갔어 수고했어 수고했어 재밌겠네 오늘 진짜 재밌겠다